안녕 날씨 진짜 좋다 헬로우 밥 먹었어요? 어? 종현이 형 날씨가 이제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 아이고 섭이는 밥 먹고 왔습니다 밥 밥 먹고 왔어요 지금 날씨가 반팔 입으면 딱 좋은 날씨예요 밤에는 조금 쌀쌀해서 곱창 먹고 싶어요 소주랑 살찌 소주랑 곱창 맛있죠 살찌죠 네 많이 찝니다 이게 카메라가 왜 이렇게 뿌야지 저는 밥 먹고 왔습니다 밥 고왕 타베테 키마시따 헬로우 배불러서 지금 죽겠어 지금 배불러서 아메리카 하이 안녕 안녕 계속 한 번씩 인사를 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는 진짜 좋은데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짜장밥을 먹었어요 짜장밥 짜장밥 아니 약간 지금 화면이 왜 이렇게 뿌야지 밝은 거야 뿌연 거야 아닌데 여러분도 마스크 잘 끼고 있죠 손도 잘 씻고 있죠 굿 여기는 좀 보인다 어? 아 이거 안 보이지? 내가 검은 옷을 입어서 그런가? 어? 또 이렇게 보면 잘 보이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뭐 하는지? 여러분은 뭐 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내가 지금 라이브 하는지? 오빠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많이 아팠지? 아팠어 엄청 아팠어 아팠어 예스 브라질 안녕 헬로우 배부르니까 걸을게요 저 걸어야겠어 배불러서 한 곳에 있으면은 배가 너무너무너무 헤비할 것 같아 걸어서 좀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저기로 한 바퀴 돌아야지 라이브 미텔 르 때 시험 많아서 울고 있어요 아팠어 이즈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예스 인도네시아 지금 학교 학교 학교에向かってるの? 가ンバってね 가ンバって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불안이나 심평이 있는 거 맞나요? 하지만, 바로 잘생기 때문에 조금 더 잘생겨주세요 잘생겨요 바람 너무 부른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날씨는 좋고 바람도 열심히 불어서 너무 좋은데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 댓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코멘트를 볼게요 여러분의 코멘트를 볼게요 여러분의 기분은? 기사뿌 사우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머리가 지금風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를 의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 한국어 어때요? 좋아요 잘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휑해요 휑 바람만 불고 휑해 카즈 쓰여있대 카즈 쓰여있대 소 네스 네 눈부셔 가지고 눈을 못 뜨겠네 몰라 머리 포기 이제 공부 안녕 지금 저는 일하고 있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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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슨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무슨 바다 온 것 같아 지금 아까 봤어요 내가 인스타 올린 거 되게 옛날에 활동했었을 때 엄청 옛날도 아니다 정말 최근 활동 마지막 활동 했었을 때 였는데 너무 나츠카시 해가지고 옛날이 너무 그리워서 울렸어요 카즈 쓰 고이 바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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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멤버들 없나? 멤버랑 같이 지금 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 훈이 뭐하고 있으려나 우리 훈이 뭐하고 있으려나 오빠 잘 지내요? 엄청 잘 지내지 네 저는 앞으로 25분에 앞으로 5분 뒤에 갈 거예요 가야 돼 뉴욕에서 예전에 너무 추워요 너무 부러워요 아 그쵸 저도 뉴욕 갔었을 때 엄청 추웠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오세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젠 훈이 사진 감사합니다 훈이 훈이 정말 엄청나요 몸이 너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놀랐어요 저번에 말했던 완전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완전체가 사실 사실 그때 훈이가 그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 나와서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그날 이제 아 눈에 뭐 들어갔어 눈에 뭐 들어갔어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완전체 그래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다 제가 어 그 모여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그 그게 안 돼서 완전체 어 실패했습니다 네 그냥 멤버들이랑 밥 먹으려고요 밥 같이 케빈 아 훈이 준영이 수연이형 이렇게 해서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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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시원하고 진짜 좋다 우후 여러분 저 이러다 날아갈 것 같아요 으아 올해 토부요 토부 톤다 톤다 wave 가즈 치했네요 왜이래 오늘은ogo 왜이래 방금 왜이래 뭐 왜이더라 거기 왜 dokument 양해 Data 그래서 뭐 violent 에이 그다음 부expose 투 토마살 토온다 진짜 시원하다 날씨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딜 놀러가진 못하니까 아쉽습니다 뒤에 교회냐고요 제가 걸어오니까 여기가 교회인데 제가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교회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당 여기 압구정에서 유명한 성당입니다 광림교회 옆에 성당인데 제가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사람이 없어서 좋아 지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바람 하도 맞으니까 아파 이제 벌써 24분이야 이제 앞으로 이쁜데 보고 카에루 잔넨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여러분들도 다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끼고요 알았죠 야다 자 이제 서비는 가볼까? 다시 일하러 갈 거야 가야 돼 가야 돼 다뤅시다 다시 오 눈 아파 와 눈물 나와봐 와 진짜 바람 장난 아니야 다이져브 다이져브 아까 뭐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뭐가 있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뭐가 있는데 지금 괜찮아지고 있어 어이구야 아까보다 확실히 소화가 좀 되는 느낌이다 아까 너무 배불렀어요 자 여러분 사배는 갈게요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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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의 파워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가까운 곳에서 한국에서 제가 항상 응원하고 계셔서 여러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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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라이브할게요 안녕 또 라이브 마타네 자네 여러분 또 라이브할게요 안녕 사전bereich 예쁘다 엄청 거ucha 한글자막